토익은 말이야, 단순한 영어 시험이 아니야. 78%의 응시자들이 취업과 졸업, 인증을 위해 토익을 보고 있고, 대입, 편입, 약학대학 입학, 공무원 산발, 공공기관, 기업 채용에도 토익이 필요해. 즉, 토익은 사람들의 첫 직장과 연봉 같은,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아무한테나 그냥 막 배우면 되겠어? 그리고 내 점수를 연예인에게 맡길 순 없잖아? 그런 곳은 스킵하고, 당연히 검증된 해커스 토익 스타 강사들이랑 함께 준비해야지. 노베이스, 신발 사이즈, 시간 부족, 점수 정체기, 파트별 학습법, 이 모든 고민, 격이 다른 해커스 스타 강사 군단이 다 해결해줄 수 있지 뭐야. 잘 봐! 국민 토익 태커스 빨갱이 8행위로 진행되는 명품 강의 영어 노베이스도, 영포자도, 맞춤 커리큘럼 인강 700점에서 막힌 점수를 시원하게 올려줄 강의 800점대 토익 정체를 단번에 풀어줄 실전 대비 인강 파트 7, 파트 5, 6 보카 약점 보안 맞춤 강의 해커스 토익 리딩 무료 강의와 기초 영문법 특강까지 어때? 해커스 스타 강사진과 너의 첫 시작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압도적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 토익 시험날에 해커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하는 이유 방학 때마다 해커스의 빡센 스터디 시스템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 실제로 토이커들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 해커스 토익이라는 뜻이야 그죠? 1위 해커스만 믿고 따라오기만 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점수 잡는 해커스 점수 잡는 Anything